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지사직을 이를 위기에 놓였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행사장에서 공약을 발표했는데 검찰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보도에 이소연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출석한 원희룡 지사. 지난달 법원에 나와 첫 재판에 나섰지만 국민참여재판사실확인서가 사전에 송달되지 않아 재판기일이 미뤄지면서 사실상 첫 공판이 열린 겁니다. 검찰은 원 지사가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 제주시와 서귀포시 행사장에서 공약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원 지사 측은 공소사질은 인정했지만 이미 공개된 공약을 설명한 것뿐이고 현직 지사로서 의뢰적인 정치활동 범위 안에서의 발언 수준이라며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원 지사가 지사 당선 경력이 있어 선거법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범행에 이르렀고 두 차례에 걸쳐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을 고려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원 지사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고위공무원 등 4명에게도 각각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다음 선거 공판은 다음 달 14일.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령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화될 수 있어 선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지역 가계대출 규모가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현재 제주지역 가계대출 잔액은 15조 2,968억 원으로 전달에 비해 1,900억 원 증가했고 1년 전에 비해서는 12.9%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국 전달 대비 증가율 0.7%를 웃돌고 전년 대비 증가율 6%보다 갑절 이상 높은 것입니다. 담보 유형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전달 대비 185억 원 늘어난 반면 신용적금 담보대출은 1,700억 원 증가했습니다. 제주도가 공사대금 체불로 가압류된 녹지국제병원에 개설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의 의료시민단체들은 제주도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제대로 된 심사도 없이 무책임하게 개설 허가를 내줬다며 허가 철회와 원지사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료시민단체들이 청와대 앞 광장에서 녹지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를 철회하라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공사대금을 재불해 가압류돼 있는 녹지국제병원을 재원조달 방안 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허가를 내줬다며 관련 조례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령 가압류 사실을 제주도가 몰랐다면 이는 직무유기로 원희룡 시사는 즉각 퇴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녹지국제병원이 가압류 상태인데도 재원조달 방안과 투자의 실행 가능성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승인했다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부실 심사이다. 제주헬스케어타운 공사를 맡은 대우건설 등 3개 회사가 공사대금 1,200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부동산 가압류 소송을 신청한 건 재작년 9월.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녹지국제병원 건물과 헬스케어타운 일부 부지 폰도미니엄 등을 가압류하도록 하고 지난해 1월 녹지 측의 결정문을 송달했습니다. 지난달 개원을 허가한 제주도는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몰랐고 부동산이 가압류됐어도 개설 허가가 문제될 것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류법이라든지 도조례에 의하면 병원 개설 허가와 관련해서 건물 가압류와 관련된 부분은 명문화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업 시행자의 의료사업 경험 부재 국내 자본의 우회 진출 의혹 등 잇따른 논란에다 조건부 허가에 대한 사업자의 소송까지 예고된 상태에서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둘러싼 후폭풍은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건설업과 음식 숙박업에서 채불임금 발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돈의 채불임금은 119억 원으로 이 가운데 109억 원은 지급이 됐거나 사법처리됐고 10억 원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채불임금 가운데 건설업이 6억 4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 숙박업 1억 5천만 원 서비스업 6천만 원 등입니다. 제주시내 아파트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보다 높게 나왔다는 소식을 이 시간에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주도가 라돈 수치에 대한 정밀 측정을 시작했는데 주민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제주시내 한 대규모 임대아파트. 연구원들이 화장실과 거실에 라돈 수치를 정밀 측정하기 위한 장비를 설치합니다. 주민들이 간이 측정을 실시하기는 했지만 보다 정확한 측정치를 얻기 위해 정밀 측정에 나선 겁니다. 1시간 동안의 흡인한 공기에서 방출되는 알파선 입자를 개수를 해서 48시간 동안 검출된 농도를 평균해가지고 결과값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2박 3일간 진행되는 만큼 단지당 한 세대씩 집을 빌 수 있는 5가구를 선정해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의 불안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한 달 전 이미 주민들이 화장실 선방과 현관 바닥 등에서 기준치보다 최고 6배만은 라돈 검출치를 제시했지만 아직까지 건설사 측은 어떠한 대책도 제시하지 않는 상황. 제주도마저 늑장검사를 시작한 데다 검사 장비도 두 대밖에 없어 결과가 나오려면 이달 말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문제가 되는 건설 자재는 해당 아파트 6개 단지 2,700여 세대에 쓰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해당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는 도내 7천 세대에 이릅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아직 같은 자재가 더 쓰인 곳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건설사가 같은 자재를 쓴 부산의 아파트 3천 세대에서도 라돈이 검출돼 자재 교체가 이뤄졌지만 제주도는 정밀검사가 끝나서야 자재 교체 요청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주민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황섭입니다. 충북 제천시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의림지 주변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박물관에 이어 테마공원과 복합리조트 개발을 추진하는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김대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저수지 제천 의림지입니다. 의림지 역사와 문화를 담은 박물관이 지난 8일 문을 열었습니다. 박물관이라고 하기에는 학술적인 콘텐츠가 부족하지만 관광객이 들러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박물관 개관을 시작으로 의림지 주변에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됩니다. 의림지에서 300m 떨어진 이곳 주변에 1,500억 원을 들여 관광 테마파크를 만든다는 게 이상천 제천시장의 핵심 공약입니다. 2,000억 원 규모 민간 복합리조트를 유치하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머물다 갈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게 주 목적. 이상천 제천시장은 개발에 제약이 될 수 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임기 내에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재산상의 문제라든지 또 하나의 지역 갈등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제 임기 중에 한 발짝도 나가고 싶은 마음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개발 위주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일본 오사카 외곽에 있는 사야마이케 박물관. 7세기에 만든 사야마 저수지를 소개하는 박물관으로 재방과 취수탑, 송수관 등을 원형 그대로 복원해 관람객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박물관을 다녀온 홍석용 제천시 의장은 개발보다 보존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림지 전문학자인 충북대 성정용 교수도 의림지 복원을 위해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존하고 가꾸고 만들어나가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지역주민들은 재산권과 생존권을 이유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 제천시가 주민들 의견에 힘을 실어 등재 대신 개발을 선택하면서 개발과 보존을 둘러싼 또 다른 논란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오늘 아침 공기가 한결 부드럽습니다. 현재 기온 7도로 반짝 추웠던 어제보다 3도 정도 높은데요. 낮에는 기온이 더 올라 포근한 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1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추위가 풀려도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 종일 보통 단계로 공기질은 무난하겠고요. 대기는 건조한 만큼 화재 예방과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날씨입니다. 현재 북부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서부지역은 6도에서 8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남부지역은 4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에는 13도까지 오르면서 온화한 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동부지역의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껴있고 낮 최고기온 12도 내외로 전망됩니다. 오늘 산간지역은 구름만 조금 지나면서 원활한 차량 운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섬지역은 한낮에 11도까지 오르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역에서 2.5미터로 약간 높게 일겠고요. 이번 주 목요일까지 슈퍼문 대조기 기간인 만큼 만주시 해수면 높이가 높겠습니다. 갯바위 낚시와 갯벌체험 활동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주공항에는 구름이 많고요. 광주공항에는 박무가 껴있습니다. 주간날씨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기온이 점차 떨어지면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위조한 신분증으로 불법 체류자의 무단 이탈을 도운 혐의로 중국인 28살 링모 씨와 중국인 불법 체류자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링 씨는 SNS를 통해 중국인 불법 체류자를 모집한 뒤 운전 면허증을 위조해 1명당 400여만 원을 받아 이탈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제주공항에서 보안검색 직원에게 적발됐으며 경찰은 또 다른 공범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레미콘 공장 사업 계획을 승인한 지 석 달 만에 주변 환경의 악영향이 예상된다며 승인을 철회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에이콘크리트 회사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창업사업계획 승인 철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할 만큼 공익상 필요성과 사업 예정지 주민들이 겪게 될 환경 피해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쓰레기 매립장 안전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안전 매뉴얼을 만드는 등 근무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각종 기계설비에 경보장치와 비상버튼을 설치해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사의 확인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달 안에 재가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5일 제주시 회천동 쓰레기 매립장 리사이클링센터에서 공무직 근로자인 49살 양모 씨가 기계를 청소하다 끼어 중상을 입었습니다. 양배추 과잉 생산으로 가격 하락이 우려됨에 따라 농가들이 자율 감축에 나섭니다. 제주농협 양체류협의회와 제주양배추출하조절위원회는 결의대회를 열어 도내 양배추 재배물량의 10%인 165헥타르 9천톤을 산지에서 자율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산 양배추는 작황이 좋아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21% 증가한 11만 4천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지역 학교 내 성면이 정부 목표보다 5년이나 앞당겨진 내년까지 제거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도내 195개 학교 가운데 150개 학교에 대해 지난해까지 성면 제거 사업을 완료한 가운데 올해 38개 학교를 대상으로 추가 성면 제거 사업을 실시합니다. 또 내년에 나머지 학교에 대한 성면 제거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면 교육부의 사업 목표 시기인 2027년보다 5년이나 앞서 사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교육부의 사업을 완료합니다. 교육부의 사업을 완료하여 교육부의 사업을 완료합니다. 아멘 아멘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